그 저기 내 헬멧을 코이 접어 주머니에 넣고 왔을 리도 없고 이게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거 꼭 딱 화면 읽어봐 뭐냐 야 인서진 이렇게 살아있네 살아있네 야 보지 마 인지위덕 참는 것으로 덕을 이룬다는 말이 있대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편지 읽어줘 네 헬멧 동생이 중고해분에 팔았대 정말 미안해 일주일 안에 꼭 찾아줄게 그러니 부디 너의 화를 꾹 참고 덕을 이루길 바래 추신 때리지만 말아줘 야 뭐라고 썼어? 야 나도 고개 편지 한번 구경 좀 해봐 궁금해하냐 뻔하지 왜 나 이런거 진짜 태어나서 한번도 안받아봤단 말이야 한번만 한번만 아 고백 편지 보여줘 보여줘 읽어줘 읽어줘 읽어줘